그녀와 같은 얼굴을 한 여자 죽이러 왔나? 내 본능이 끊임없이 말을 건다 뭔가가 잘못됐다 나 지방간 있다? 그딴 거 안 먹거든? 여기 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 없지? 절대 못 나가 나 왜 안 들어가? 내 얼굴에 뭐? 왜? 못생겨서 그런다 못생겨서 요새도 기다리나? 그 죽은 여자친구 왜 자꾸 날 구해주는 거야? 그 문까지 못 찾으면 이 여자는 죽는다 약속했어 다시 터라기로